안녕하세요^^ 오늘은 privacy LOOKING TO DO 자막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구마 고구마 오렌지 از고루 대파를 준비해서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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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자르기 소금 pasi 잘 풀어줍니다 잘 지냈어요 추억 마늘 스프링 참기름 파 계신 식초 매운 고추 참기름 다진마늘 설탕 멸치 양파 다진마늘 다진마늘 변화 계란 양파 양파 고추 소금 양파 물에 고춧가루 잘 섞어. 양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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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